할머니 저 손 한 번만 잡아봐도 돼요? 하자 아 근데 진짜 우리 할머니 생각난다 할머니 진짜 건강하셔야 돼요? 응 잘하자 저 김밥 다섯 줄 여기서 먹고 갈 거예요 다섯 줄 여기서 먹고 갈 거예요 다섯 줄 저 많이 먹어요 ㅋㅋ 재료값이 더 나오겠다 말로 조절 말로 그래 제일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아 잘 먹어요? 저도 잘 먹는데 어떡하지? 나도 오늘 돼지같이 먹을 건데 대단한 거 안 먹어 저다른 그거를 앞에다 놓고 뭐라고? 주물주물 이야기하면서 먹는다? 이번이 러블러블러블 항상 그냥 맛 좀 먹어 그래도 잘 먹는 거 보면 좋죠? 잘 먹는데 원래 잘 먹는 데는 감은 걸린대요 전 여기서 먹을 거라 그냥 그릇에다가 주시면 돼요 여기 와서 다 자랑하시게 돼 아 그거 보고 왔다고? 이제 먹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그거 보고 내가 자랑만 하지 말고 먹는 거를 좀 잘 내주게 많이 되는 거를 와서 자랑 좀 하라고 또 아저씨도 댕기면서 배워서 하세요 내가 이랩니까 나는 많이 먹지를 못해서 못해 먹는 거도 그래 잘 먹는다고 뭐라고 쭈글쭈글쭈글하면서 말도 잘하고 카메라로 한꺼번에 주세요 한꺼번에 괜찮아요 그럼 하나 먼저 맛볼게요 그렇게 해야죠 먹는 거도 정말 나이가 음 김밥은 꼬탈이지 잘 먹겠습니다 김밥 5줄 와 진짜 대박이다 한줄당 천원밖에 안 해요 제가 우리나라의 고물가시대에 이렇게 쌀 수가 없어 일부러 찾아온 거긴 해요 이게 안 올리신다고 그러시더라고 여기 단골분들 오시고 그러니까 이게 팔아들이는 건지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우리 먹어야지 응 저 여기에서 막걸리 한 잔만 먹으면 안 돼요 아야 안 돼요 왜 이렇게 먹었어 아 그래요 내가 지금 마실 게 막걸리 밖에 없어가지고 막걸리 한 잔만 마실게요 목말라서 정말 나서 네 네 술 밖에 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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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밖에 없어 네 우도 막걸리 흔들어 줘야 돼 근데 이것도 터지면 안 되는데 아 달달하다 할머님은 약주 안 드시죠 한 잔 하시겠어요? 아 아예 마시지도 못해요? 알겠습니다 오 색깔 봐 이제 태구님이 아니라 주혜님이야 주혜님 주혜님 주혜님들 짠 맛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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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보자 예뻐요 엄청 보이시나 이렇게 속이 꽉 차있어요 이게 천원이야 천원 천원짜리 김밥이 이렇게 음 꼬리가 터져도 맛은 좋아요 맛있어 음 하 크흡 난 좋ź 으흥 밥만 먹으면 조금 약간 퍽퍽하긴 한데 막걸리 있어도 좋아요 원래 김밥은 자꾸 뜯어야 되는 건데 그죠? 잘라놓은 거 먹고 그 다음에 할게요 김밥은 이렇게 따리가 맛있어 꼭따리가 진짜 지혜님들은 제가 집이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냥 제가 광부까지 온 거는 그냥 할머니 혼자서 천원김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푸드 유튜버님의 그 영상을 보고 처음에는 그냥 신기해서 봤어 와 어떻게 천원이 되지? 근데 이제 빅푸드님이 그 더보기란에 게시글에 그걸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서 글이 되게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러 왔어요 그래서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손이 크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엄청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할머니가 그리고 또 제가 또 타지 생활하잖아요 그냥 할머니 손맛이 되게 그립긴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잠들기 전에 한번 그런 생각은 해요 꿈에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어르신들 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같아 진짜로 아 이거 설명을 안 했네 오늘의 술은 우도 우도 땅콩 막걸리예요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제주도에서 배송으로 이렇게 받아가서 마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온 김에 막걸리 챙겨왔습니다 일반 막걸리랑은 좀 다른 게 엄청 달아요 막걸리 초보 아니면 술 초보가 먹기에 음료수 같이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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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래서 유명한 거야 달아서 옆구리 근데 약간 빗소리 같다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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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게 운치 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시장인데 엄청 많이 죽었어요 빈집도 되게 많고 그냥 오며가며 사람이 없어서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동네 장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원으로는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안 올리실 것 같기도 하고 절대 원래 김밥은 이렇게 먹는 건데 아까 할머님이 말씀하신 돼지 같다는 얘기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잘 먹어 신뢰가 안 된다면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 잊어버리고 왔나? 나이 잊어버리고 왔나? 궁금했어요 할머니가 되게 소극적이셔서 몰라 모르시겠네 연세를 진짜 지역에 있는 이렇게 작은 시장들도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부 다 어르신들 밖에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빈 곳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할머님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예전처럼 막 푹짝푹짝 했으면 좋겠어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낮 12시 다 돼가는데 저밖에 없어요 여기는 진짜 이렇게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먹으면서도 좀 맨날 좋은 데만 막 다니잖아요 사은 데 많고 저는 이런 정감 있는 데가 더 좋거든요 솔직히 여기 시장 보면 술 마실 데가 없어 아, 진짜 여기 있었는데 그만뒀어요? 아, 그만뒀어요? 응 술집이 없던 응 진짜 빗소리 같아 저희는 김밥 한 줄 여기 남았거든 한 줄하고 반 이거는 싸서 지금 벌써 3개 먹었어 3개 너무 부르지는 않은데 조금 찼어요 내가 좀 더 주문하려고요 왔는 김에 한 10줄 주문하고 집에 가고 싸가서 운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주고 나눠 먹으려고 할머니 저희 김밥 10줄만 싸주세요 먹고 갈 건 아니고 싸서 갈 거야 싸서 여기 다 먹었어 이제 끝이 없어 근데 로우 막걸리 진짜 맛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아 이거 맛있네 몇 개는 달아? 10개요 10개 10개만 가져가면 아잉 할머니 더 많이 파셔야 돼 아니요 아니야 에이 아니야 저 저 가가지고 이 다음에 이 다음에 많이 뭐 혼자 다 먹으면 아니야 저 저 그 뭐지 나눠 먹으려고 그래요 아이 이만 해도 돼요 이만 해도 돼요? 퇴근하셔야지 퇴근 알죠 너무 소리 아 퇴근은 퇴근은 언제 하시나요? 퇴근은 안 되고 저녁에 또 또 장사하세요? 저녁에도? 응 아우 그리고 뭐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10줄 안 파신대 다섯 줄만 싸가는 걸로 응 할머니 장사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0년 30년 근데 왜 김밥만 파세요? 별거 다 했죠 아 별거 다 했다고? 시장에 젊은 사람들 많이 오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모르지만 난 그런 상대는 안 하니까 아니 와가지고 많이 사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 댕기면서 어디에 어떻게 하나의 의룡보라 가서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찾나 응 할머니가 어떻게 넌 모잘라 아우 괜히 뜯었다 사람도 어떤 사람을 많이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잘 보고 음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거 계산은 5,000원 5,000원 만 원 어디 10줄 10줄인데 만 원 만 원 아까 제가 이거 술 먹었잖아요 술값도 받으세요 네? 제가 먹었으니까 자리값? 이거 술값은 제가 제가 먹은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됐니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진짜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건강하시라고 제가 오늘 촬영하게끔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뭔 촬영을 했어 내가 여기서 여기서 이게 내가 뜯어야 되는 게 할머니 혹시나 다른 사람 줄까봐 아니야 아니야 할머니 하나 나 하나 먹자 네 제가 뜯어드릴게요 그건 또 뭐 그럴까요? 이게 좀 쓸 수도 있어요 홍삼인데 먹고 힘내셔가지고 오래오래 장사하시라고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야 돼 밑에서부터 우선은 우리 집엔 사람이 없어 쓰다 이거는 홍삼이라서 그래 원래 쓴 게 몸에 좋은 거 여기 갔다가 내가 여기 가만히 내버려둘게 아니 이거 아니면은 동네 분들하고 할머니 저 손 한 번만 잡아봐도 돼요? 하다 응 그래서 잘 살아 우리 할머니 같아서 또 돈 또 아 근데 진짜 우리 할머니 생각난다 할머니 진짜 건강하셔야 돼요 제가 다음에 또 또 시간 내서 또 한 번 찾아뵐게요 또 오면 된단 말이야 제가 그때 건강하게 계셔야 돼요 진짜 가만히 둘게 같이 먹게 아유 그때 돼서 또 갖고 올 거니까 무조건 다 드셔 얼른 가 무조건 다 드셔야 돼요 알았죠? 왔으니까 겁이 나서 못 그러지 그 청년 막 야단쳤어 내가 아 진짜요? 야단치지 말고 손주같이 이렇게 대해주세요 제가 꼭 진짜 다시 한 번 또 올게요 진짜로 그래 그때까지 진짜 저거 다 드셔야지 제가 와요 아무 없지 뭐 그게 딱 60일이거든요 먹는 거는 잘 먹어요 두 달 안에 또 올 거예요 저거 확인하러 이제 먹고 오리 먹고 구석고기가 처음이라 우와 진짜 엉마무시하게 많다 진짜 엉마무시하게 많다 진짜 엉마무시하게 많다 자 어서 오세요 거기는 뭘로 해드릴까? 돼지도 맛있고 또 오리고기도 있고 일단 돼지 먹고 오리 먹고 그렇게 하시려면 오리 만드시면 만 원 돼지 부석 만드시면 만 원 그러면 섞어서 섞어서 이처로 맡아 내면 섞어 먹고 그대마다 맛은 좋을 거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막걸리 네 막걸리 네 소주나 음료 막걸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12,000원 우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구석고기가 처음이라 응 아니 순대 드실 줄 아시면 다 드시면 아 진짜요? 쉽게 말해서 네 순대되는 것도 있지만은 순대맛이 아 아 순대 쪽은 아주 이제 기름기가 빠진 상태고 음 기름기가 잘 아우러지니까 기대된다 아 그래요 네 기대된다 자생비가 좋아서 뭐 드시면 할 거야 돼지 부석 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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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람은 사람 따는 비의장이라고 하는데 아 철분이 많아서 빈혈에 좋은 거 빈혈에 좋은 거 빈혈에 좋은 거 이 맛은 소고기 간만 아시죠? 아 네네네네 그 맛으로 보시면 되는데 음 고을에 차고 횡경맛 횡경맛 이게 이제 어 사람들마다 막창 맛이 난다고 그래 오 쫄깃쫄깃해 어 어쨌든 이거 인기가 좋아요 어 인기 좋아 허파는 아니고 네 허파가 이게 또 허파고 이게 근데 울떼 울떼? 울떼가 이런 울떼가 있고 울떼? 그렇지 아 이거 꼬들꼬들하겠다 맞아 맞아 이거 앞다리살 앞다리살 어 이거 유통 탈렌트 유통이 아니야? 아하하하 탈렌트 유통 아니고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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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이라고 여기 이제 택시같이 나와서 제 집은 기름봉이라고 아 이게 오리고기예요 오리고기 오리고기 이렇게 탈렌트 앞서 많이 줘 한 달 정도만 먹어 많아 그러니까 요즘에 만 원에 행복지 요즘에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물가가 근데 진짜 남는 거 있어요? 있겠지? 하하하하 이순 씨 이렇게 장사하시는 거겠죠? 남는 거 남는 거 그냥 내가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맛있게 났으면 잘 말할 때 하는 거지 아 이렇게 내가 그러면 답이 되겄대 근데 저는 인터넷 보고 왔는데 잡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안 나는데? 잡내는 뭐라고 할까? 안 나는데? 콩팥이 있어요. 그냥 콩팥. 콩팥. 거기 좀 냄새가 좀 나지. 근데 전혀 안 나는데? 전혀 안 나지. 전혀 안 나지. 콩팥이 있었는데 콩팥이 턱에 빼버렸어. 아 빼버렸어. 그래서 안 나는구나. 콩팥 부위가 이제 없어져서. 그럼 냄새 날 일이 없네. 냄새 없죠? 냄새 없는 겁니다. 대체로 선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좋아하겠다고. 아. 그런 쪽이. 어쩐지. 냄새 안 나는 쪽으로 선별을 해서. 진짜 맛있겠다. 뭐부터 먹는 게 팁이 있을까요? 팁은 없고 골고루 하면 자꾸. 뭐 어쨌든 다 똑같다. 다 맛있으니까. 소금. 소금장에다가 먼저 한번. 골고루. 이 장도 골고루 찍어 드셔요.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뭐 달라붙어. 맛을 하세요. 제가 거의 무한이 아니고 거의 무한이. 너무 써보려고 했었나? 우와. 술이다. 아 참. 속마늘 아까 늘 속마늘. 마늘도. 속마늘 아까. 속마늘을. 우와. 넘쳤다. 넘쳤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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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도 다 흘리고 난리다. 지금. 너무 흘리셨어요. 너무 흔들었나 보다. 혹시 핑크진로는 없죠? 있어요? 핑크진로 있어요? 핑크진로 있어요? 핑크진로 있다. 핑크진로. 맞다. 이 색깔. 나를 봐. 갑자기 상당한 거 아니에요. 뚜껑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핑크진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어. 하. 음. 이게 끝이야. 이제. 나 오늘 또. 또 걸고 가겠는데. 아. 바네. 약간 대창 느낌 나는데 대창 우리 어르신들은 술을 먹나 보다 난 어르신인가 보다 젊은 사람들은 약간 음료 나는 어르신 됐어 우리 소주 잔이 물커화 소주 잔이 내 스타일인데 저 그럼 잔 안 쓸래요 저도 택시 타고 5만원 들고 왔어요 이거 먹으려고 왕복 10만원 먹고 싶어 가지고 2만원 1만원 요리 1만원 술 먹으니까 왜 춥지? 원래 술 먹으면 열 올라가지고 덜 먹어서 그래 추워 뼈! 물렁뼈 맛보다는 약간 식감이 되게 좋아 나는 연어, 송어, 초밥 중에서도 빨간 거, 흐물흐물한 거 별로 안 좋아 지금 전부 다 여기 있는 것 중에 흐물흐물한 게 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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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부속 고기인데, 저도 오늘 처음 왔는데 맛있어 flirt 네, 맛있어요 고기 아유 먹을만해요 먹을만해요 진짜요 진짜 밥을 넣을까? 밥은 컵라면 내가 팁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김치를 넣을 거야 김치를 넣고 그러면 김치사발변이 되는 거지 라면이 진짜 쉽네 한순에 살짝 고기가 느끼하다 싶을 때 라면 먹은 진짜 왠지 뭔가 쑥 뚫리는 느낌이야 음 음 음 이게 뭐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식감인데 이거? 뭔지 먹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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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야 나 진짜 못 먹겠다 너무 양이 너무 많아 무한 리필이라 그래도 이거 어떻게 먹니 이거 나 같은 중식가 소식가 아니야 중 와 양이 진짜 억마무시하게 많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지 않나 못먹어 술 못먹어 음 내가 이기면 아 뜨거워 너는 정신가면 운전하잖아 아니 아니 어릴 때 이거 진짜 잘 먹었거든요 없어서 못 먹었어요 이거는 아 됐다 하하하하 지금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데는 수유시장인데요 아까 김밥을 먹고 2차로 수유시장에 포장마차 거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수유시장으로 왔는데 포장마차 가가지고 한 잔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으 으 으 으 으 으 수유시장에 포장마차 완전 옛날식 포장마차 들어왔는데 되게 분위기 있어요 좋아 어르신들 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제가 지금 제일 핫합니다 어 근데 멍게도 맛있어 보이고 간 천엽 이런 것도 맛있어 보이고 아 저희 주문하려고 저희 간천엽이죠 저게 그 다음에 멍게 혹시 낙지도 있어요? 산낙지도 있어요? 멍게 간천엽 산낙지 오늘 완전 제가 그냥 간천엽만 갈까? 어떡할까 일단 간천엽 먼저 주세요 그 다음에 먹어보고 그 다음에 멍게 우와 아 되게 싱싱해 보인다 아 오늘 들어와서 지금 또 아침이잖아요 오늘 들어와서 지금 또 아침이잖아요 아 진짜 오랜만이다 아 진짜 오랜만이다 저는 여기 시장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엄청 커요 아 엄청 커요 아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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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뭘까요 아 나 진짜 이거 너무 오랜만인데 안주를 챙겼으면 이제 또 술도 챙겨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아 기름자 자 오늘의 차는 예로 소주 아 고민되네 동해를 마실까요? 청주를 마실까요? 지금 고민되네 오늘은 동해로 가겠습니다 동해 하나 둘 셋 어 됐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 야 진짜 입맛이 좀 변했으려나 잘 모르겠네 요거 이거 소리 들려요? 이거 소리 들려요? 진짜 유기 여기 유기소주자 음 음 잘하네 아 잘 먹겠습니다 주혜님들 짱 이게 간이고 요게 천엽 난 천엽을 먹겠어 음 음 음 음 음 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내 맛 아니에요 어릴 때 이거 진짜 잘 먹었거든요 없어서 못 먹었어 이거는 근데 왜왜왜왜 크면서 입맛이 좀 변하나봐요 약간 내 스타일 아닌데? 약간 내 스타일 아닌데?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건 진짜 내 스타일이야 이거는 음 음 야 이것도 야 이것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구나 얘 너무 오랜만에 먹으니까 이 간맛을 잃었어 먹방 유튜버들 먹방 유튜버들 보니깐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하던데? 음 내가 선집국은 진짜 좋아하는데 생나는 내 스타일 아니다 얘는 못 먹겠고 얘는 먹을 수 있어 주아가 못 먹는 게 있었네 있으면 먹고 굳이 챙겨 먹진 않는다? 내가 그래서 연어, 송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단 식감도 내 스타일의 식감이 아니야 난 그래서 천엽이 식감이 좋아서 지금부터 좋고 그다음에 간은 흐물흐물하고 비린 맛이 조금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딸래미가 그걸 좋아해서 네 느끼는 건데 멍게도 멍게지만 시원한 탕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뭐 없나? 혹시 사장님 혹시 탕은 뭐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멍게멍게로 끝낼게요 어릴 때 간을 먹었는데 어릴 때는 간이 되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먹어보니까 그때 그 느낌이 아니야 어릴 때 어릴 때는 없어서 막 주워먹고 그랬는데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감사합니다 벌써 다 마셨어 벌써 한 명 끝 어우 이게 소주잔이 크니까 이번에는 멍게 그런다는 팀 으으으으으음 이거 느끼한거 요거 먹다가 상콤한거 들어오니까 좋네 나 요러 이거 보고 웃으셨어 좋아했는데 짠 이 잔이 안 좋은 게 있네 양이 너무 많아 잔이 너무 커가지고 한 입 털이가 안 돼 천협을 초장에 찍어 먹으면 어떨까 난 맨날 매번 기름장에 찍어 먹으니까 초장은 또 어떤 맛이냐 한번 먹어보겠어 내가 웬만해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음식 안 가리는데 궁합이 너무 안 맞는데 그 천협의 독특한 향이랑 초장에 강한 향이랑 입에 딱 들어오면서 때려 씹을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기름장에 먹는 걸로 아닌가? 내가 지금 멍게 먹고 천협을 먹어서 그런가? 응 그래 이거 궁합이 안 맞아 이거 초장이랑은 아니야 그냥 기름장 아 오늘도 취하겠구마 습관적으로 초장 쪽으로 간다 약간 부침개 파전 막 이런 거 초장 찍잖아요 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안 해 안 돼 그러니까 먹어보고 그렇게 호되게 당해놓고 안 돼 음 술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근데 중요한 거는 안주가 이만큼 남았어요 얘 근데 못 먹겠어 나 진짜 얘 제가 원래 음식 같은 거 진짜 안 남기는데요 어릴 때 생각하고 제가 이걸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진짜 근데 이거를 몇 십 년 만에 먹는 거 같아요 근데 그때 먹었던 그 맛이 아니야 나는 부속고기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거는 냄새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 식감 때문에 그런 거 제가 식감에 좀 예민하다 보니까 간 때문에 그래 간 아 근데 그렇게 치면 또 멍게는? 멍게도 식감이 그런데? 그리고 저는 해산물도 멍게보다는 해삼 개불 근데 여기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멍게 시킨 건데 그리고 멍게 중에서 더 좋아하는 거는 요렇게 꼭다리 요런 거 좋아해요 꼭다리 요런 꼭다리 이렇게 파먹어야 돼 이렇게 뚝뚝뚝 누르면 이렇게 딱 제가 사장님 처녀분 욕심냈나 봐요 제가 어릴 때 진짜 잘 먹었거든요 그 생각나서 처녀분 괜찮은데 간이 입맛이 변했나 봐요 진짜 낙지 이런 거 엄청 잘 먹었는데 전 지난 영상에는 부속고기 있잖아 돼지 부속고기 막 뭐 냄새 난다고 그러는데 전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간이 안 맞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아니 아니 냄새 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식감이 이제 어릴 때 먹었던 그 느낌이랑은 너무 다른 이건 저의 신체적인 문제예요 신체적인 문제 아우 쯔리쯔리 쯔리쯔리 좋아 테니스 치는 캠퍼에서 주하로 바꿨잖아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되네 태구님들도 아 태구님이래 주애님들도 이제 적응이 안 되는데 저는 저도 아직 적응을 못 하고 있어요 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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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주 아니에요 두루주 물하 주애는 술주 사랑해 해도 뭐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붙이나 같은 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지난 영상 지지난 영상에 제가 악플읽기 했었잖아요 아 근데 이번 영상은 선풀읽기 아예 악플도 한두 번 이제 대응하기도 싫어 이제 최근 영상에 댓글 서재준님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모습이 부럽대요 응원한대 응원한 댓글이 진짜 많아요 갱쓰리님 열심히 일하고 이제 얼큰하니 한 잔 마시면 스트레스 풀라고 감사합니다 메롱님 먹는 것도 이쁘게 드신다고 아이고야 제가 마무리 집에 가야죠 갈 길이 멀다 1시간 반 1시간 가야 되나 1시간 반 또 다시 택시 타고 집에 가야 되니까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그리고 주애님들 형 언니 오빠 동생 친구 이런 노포식당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마셨으면 중유주 지역소주 추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세 번 뽑아가지고 태캠 술잔 오늘 안 갖고 왔네 태캠 술잔 세 분 드려요 그럼 안녕 개 불이다 개 불 진짜 좋아하는데 더 못생겼다 이거 뭐예요? 전복식 근데 진짜 못생겼다 안동이 있다 안동 나 여기서 먹을래 반가워요 광어 어떻게 해요? 광어는 양식이 있고 전 자연사? 오 다르네 완전 다르네 키로에 4만 원 키로에 4만 원 아니야 나 입이 그렇게 고급이 아니라서 낚시 같은 약 많은 걸로 네 알겠습니다 소주 한 병하고 맥주 한 병 주시겠어요? 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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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midnight ponto 삶 Но 지렁 어 흥 흥 이 백 막 붙-터 뭘 만나 다른 onto 미유 그리고 저한테 더 넣어주면 오.. 우와! 대박! 가랑어, 장노치, 놀래미. 놀래미는 길게 막슬고, 가랑어는 지느러미. 맛있다. 놀래미. 우와 대박이다. 약간 변태 같은 성향이 있긴 한데 맛없는 걸 먹고 제일 마지막에 맛있는 거 먹는 스타일. 광어. 아, 얘 진짜 끝판왕이다, 얘. 아, 더워. 좋다. 사장님, 저희 매운탕 하나만 약. 맛있다. 아, 이 땅. 어우, 지느러미야, 별미네. 또. 아, 잘 안먹어요. 아, 이거 어떻게 그래. 와, 더 맛있어. 진짜 진짜 계속 우와만 나와 우와 이거 뭐지? 누가 나 뒤통수 한 대 빡 때린 느낌이야 진짜로 전복치는 진짜로 그냥 와 제가 지금 와 마음은 지금 한 100번 한 거 같아 한님 저희 소주 한 명만 더 주세요 먹는 것을 고를까요? 고등학교 때 이후로 맡아보지 못한 향이야 이거 뭐지? 이게 진정한 그 어린이 물약 맛이다 이게 놀래미잖아 놀래미를 여기다 샤브샤브 이건 좋아 광어를 이렇게 샤브샤브 샤브샤브 Rod 맛있다 맛있다 하우 아 음 으 음 으 그 다음에 광어 공기밥 하나만요 감사합니다 뜨거워 나는 진짜 거짓말 안하고 횟집 중에 매운탕 맛있는 집이 그렇게 좋더라 아 술 깨 미쳤다 혼자 먹어야 돼서 너무 뜨거워 네 떡 하나에 500원 하나에 500원이요? 오 괜찮다 혹시 카드 돼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럼 요거 안에 속은 뭐예요? 요거 하나랑 얘는 꿀? 얘가 꿀이에요? 얘가 꿀이에요 아 얘 꿀 난 꿀 좋아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팔참은 할게요 네 시장은 이런 게 좋아 뭔가 따뜻해 나 혼자 따뜻해 감사합니다 여기는 내가 진짜 자주 가는 치킨찜 싸고 맛있고 나방할 때 사람들이 물어봤던 곳 거기가 여기 나는 육식주의니까 고기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야채도 먹어야 될 거 같아 혼자 살아서 혼자 먹어야 돼서 좋은 격사 다음 달 돼야 돼 두고두고 먹겠다 이거 우리 집이 제일 맛있는 소리예요 저 여기 맨날 길 사러 왔어요 어 여기 잔두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우 좋아 가자 여긴 다 맛있는데 오픈런에서 중족발 족발 먹자 어 소주에 막걸리? 소주? 막걸리? 일단 막걸리 한잔 때리고 소주 나 두 병만 마실 건데 막걸리는 술 아니야 소주 두 병만 마시는 걸로 그리고 막걸리는 입가시 사장님 저희 주문할게요 저 중족발 돼죠 지금 아침이라 돼요 네 네 아침인데 돼요? 어 중족발에 데워주니까 그냥 드릴까 따뜻하게 네 따뜻하게 하고 그다음에 막걸리 하나랑 소주 두 병 막걸리 하나 네 소주 두 병 그리고 혹시 국물은 국물은 쨍깍 나오긴 나오죠 네 일단 1차적으로 족발에다가 술 그 조맥 국물 나오잖아요 일단 그거 먼저 하고 두 번째 시킬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데워주시고 우물어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만 나올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새우젓 넣고 아 새우젓 새우젓 너의 주인공 나의 주인공 두 가지 시간에 빠져들에게, 물을 끓이며, 골고루 소스, которые я не 준, я уже привлечь от меня. CHOO 으아 하아 하아 으아 으아 으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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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배 차면 안되는데 이번에는 두 점 안주 완성됐는데 근데 막걸리는 좀 있어요 준비해놔쥐요 한참 걸려야 돼요 어쨌든 거의 다 사셔도 돼요 내꺼같은 힘하네 모르는게 안먹는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줌마는 하시하시면 나는 살코기보다 나 솔직히 뜯는거 좋아해 이런거 뜯는거 그래서 여기 보면 중족 있고 왕족 있고 족발 있잖아 나는 미니족 좋아해 미니족이 다 뜯게 되어있어 그냥 발을 뜯는거야 미니족 시키고 싶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단백질도 먹어야 될거 같아서 콜라겐만 먹으면 안될거 같아서 야 이거 뜯는거 너무 좋아 이거 맛있어 진짜 뼈에 붙은 사료 진짜 맛있어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점심시간 되니까 12시 시계가 없네 저기 있네 저기 시계가 점심시간 되니까 손님들이 이제 저는 오픈런 했거든요 손님 없을 때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왔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핫플레이스에요 진짜 국밥으로는 최고 그래가지고 족발 국밥 뭐 이런 쪽으로는 진짜 여기 계속 들어와 지금 어떡하냐 다른 손님들한테 민폐 깨치면 안되니까 저분차 사보샤하게 몰래 살짝살짝 근데 이모님이 바쁘셔가지고 밥을 시켜도 되나 다른 국밥 하나 시킬까 근데 여기 벨이 없어 이모님 따로 국밥 하나만이요 따로 하나 드려 하나만 배고파요 따로와요 아 됐어 여기는 순대도 5,000원에 판다 순대에다가 이렇게 한 잔에 오소리가 뭘까 내장 오소리 오소리가 뭘까 내장탕 안에 있는 그 그런 푸석고기 있는가 잘 모르겠네 벌써 왔어 계속 걸고 있으니까 오 오 내장에 오소리가 뭐예요? 오소리하고 내장하고 똑같은데 구이는 돼지 위 돼지 위 네 위 여기 내장이랑 오소리를 하기도 하고 아 내용으로도 그러면 꼬들꼬들한 그 우리 순대 옆에 부석고기 응 그거하고 약간 틀려요 경상도세요? 경상도 어디? 저 경상도 응 나도 어디? 예천 안동여고 응 aten 구성 오랜만에 예천 안동여고 os sleazy 근데 hunter 여기가 얘기하는게 еспそう 미쳤던 고기 дом 아우 따뜻해 예쁘게 만들어서 짠 이제 반 병 먹었는데 반 병 먹었네 술 기운이 올라와 큰일 났다 이거야 매도 땅통에 올라가지고 얘기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전화당 하나만 빼면 되니까 미소트에 이리로 갔으면 네 열대는 여기가 없고 자동문도 너희가 제일 낫잖아 앞 테이블에서 하는 얘기 들었어? 인생 맞지? 사람이 입은 다 똑같나 봐 맛있네 라로 나 되게 궁금한 거 있어 왜 서울에는 돼지국밥이 없지? 난 그 이유를 알고 싶네 경상조 쪽은 순댓국이 없어 있는데 잘 안 먹어 서울 올라와서 느끼는 거는 돼지국밥이 없어 다 순댓국이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빼놓은 게 순대만 빼놓은 거거든 순대는 그냥 쌈장에 찍어 먹는 맛? 여기는 물에 들어갔잖아 물에 들어가면 불어 별로야 근데 얘가 순대를 이렇게 쌈장에 이렇게 먹는단 말이지 근데 서울은 없어? 쌀의 맛을 딱 반을 먹고 온전히 반은 국밥에 말아먹네 그래서 따로 달라 그래요 그냥 국밥은 밥이 말아서 나오면 뭔가 내 맛이 아니야 그래서 따로 달라 그래서 반은 쌀 맛으로 먹고 반은 국밥에다 이제 말아먹고 음 음 뭐지 이거야 머리 흔들겨서 안 닥쳤어 해놈데 아니 뭐지 뭐 먹는 거 뭐 뭐 뭐 뭐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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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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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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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돌이라고 해야 되나?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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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화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뼈 뜯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 그거 응? 응 좀 많이 많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네 왜? 형이? 네 형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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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네 내가 하나 한 입까지 올라갔어 네 아 조금비째 땡?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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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두 발로는 걸어가야 되니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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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 한 사발 내 사랑 닭고기 술 취한 거 맞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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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너 또 나 이거 오늘 돼야 돼 무조건 돼야 돼 와유 진짜 오랜만이다 시장 이건 소주각인데 시식해 보세요 어 시식? 시식 된대 시식 죄송한데 촬영 좀 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하세요 요거는 닭다리 맛있어 그냥 딱 육식주의 태큰 같애 나 여기 다 고기봐 지금 배 너무 고파서 일단 빈대떡 하나 먼저 먹어볼까? 일단 먹고 시작을 하자 빈대떡에 막걸리 한 사발 아 잠시만 지금 파전 먹어 지금 잠깐만 너그슬 나갔어 파전도 되게 맛있어 보여 그럼 파전 하나랑 빈대떡 하나 어 좋아 빈대떡이 4천원 밖에 안 해 대박이다 할머니 지금 45년정안 해요 45년이요? 네 어머님이 하시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네 2대째? 맛있겠다 야 45년이면 어마어마한 어우 야 뭐야 지금 3대 천원이 나오셨어? 네 왜 나 맛집 왔나봐 나 제대로 찾아왔네 내가 먹을 복이 있어 모르고 누르셨어? 네 모르고 왔어요 진짜 모르고 왔어 그냥 진짜 즉흥으로 와가지고 그 이름 감성이 좋아서 왔는데 맛집이었어 그러면은요 저 막걸리 막걸리 동동주 마세요 동동주 네 그거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먹기전에는 일단 손부터 풀고 내가 몸을 데우려면 알코올의 기운이 있어야 돼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시장은 진짜 순댓국인데 순댓국 생각났어 잠시만요 이거 치워드릴게요 자리에 옮겨 드릴게요 잠깐만요 내가 너무 큰 자리를 안고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끝낼게 아니니까 이거는 조금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는 걸로 하고 이게 한국식 피자 아니야 맛있네 맛있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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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경상도는 이렇게 전을 초장에 찍어 먹어요 경상도는 아닌데 나는 그랬어 경상도는 잘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초장에 찍어 먹었어요 아 초장이 너무 땡겨 지금 혹시 사장님 죄송한데 혹시 초장은 없죠? 네? 초장 초장 왠지 있을 것 같아 역시 아 진짜 너무 커 와 진짜 이게 어떻게 13,000원이야 이게 초장 아 동동주야 쎄다 동동주랑 막걸리랑 무슨 차이지? 그거를 잘 모르겠네 동동주를 언제 먹어봤냐면 한 10년 전에 803 가서 한 몇 잔 마시니까 알탈탈한데 지금 시장 온다고 형은 갖고 왔어 아 맞다 텔캠이라고 텔캠이? 텔캠 텔캠? 안태에다가 캠 텔 텔캠 너무 어렵나? 어렵나 이름이? 사장님 많이 파세요 잘 먹었습니다 네 어... 이름이 되게 마음에 든다 나 지금 눈에 들어온 게 있어 국물거리도 지금 필요했는데 사람이 많은데? 좀 있는데? 엄마 손 밥상 괜찮을까? 나 손짓국 먹고 싶은데 여기 전집인데 없는데 그러면? 손님이 엄청 많아 소자 4,000원 중자 7,000원 대자 12,000원 뜨끈한 짬뽕 국물에 소주 아니지 꼬량주 딱 하면은 몸이 사르르 녹을 것 같은데 자 결국 왔어요 네 이거 먹으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바베큐 말고는 국물은 없잖아요? 네 국물은 없죠 칼국수 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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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제가 가서 포장이 되나? 거기가? 네 포장이라면 저거 맛있어요? 저기 줄 엄청 많이 서 있던데 응 아... 사람이 많아서 좀... 우리가 아니까 포장이 줄 거야 야 최고인데? 야 나 나 초이스 진짜 잘한 거 같지 않니? 누나야 한번만 쳐줘 사장님 저희 주문할게요 삼겹살 바베큐 한 접시랑요 닭다리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주 소주 근데 진로가 없죠 그럼 A3 하나 주세요 네네 이거 벌써 나와요? 아... 저니까 되는 거지 저기 먹으려면 한 시간 정도가 아 진짜요? 우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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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세요 우리 시장 사장님 드리러서 주문할게요 아 진짜요? 아... 아니요 아니요 저... 이거 다 다 결제 다 하시면 되세요 다 받을 거예요 아... 그럼요 다 하셔야 무조건 하세요 왜냐하면 네 제가 고기로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아... 아...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촬영하기 때문에 돈 안 받으시면 안 돼요 아... 어쩌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저기 줄 쓰려면 한 시간 걸린다는데 아...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4,000원짜리 죽고 맛있어요 어? 이게 4,000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줄 쓰는구나 잔치국수 2,000원 줄 쓰는 데 이유가 있네 응 따끈따끈네 어... 면치기 들어갑니다 너무 뜨거워 나 면치기 하다가 진짜 골로 갈뻔했다 잠시만 다시 음... 사장님이 팁을 알려주시려나 봐 나 면치기 삼겹살 바베키고요 와 감사합니다 후라이드하고 맛 개념이 틀려요 깊게 담백하고 느끼하지가 않고 닭 냄새가 없어요 첫째는 그렇죠 약간 닭 비린내 네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 촉촉해요 이거를 아 잠시만 그냥 2점 먹을래 나는 그냥 2점 이렇게 칼국수랑 이렇게 해서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7세기야 이게 따로따로 먹는 것보다 이것도 괜찮은데 비빔국수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같이 먹으면 느끼하지도 않으면서 아니요 전혀 고기가 전혀 안 느끼해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주가 본격적으로 나왔어 나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야 본격적으로 스타트 한 번 하겠습니다 음 와 진짜 국물이나 이런 거 따뜻한 거 보니까 몸이 사르륵 녹는다 아 진짜 시장 인심이 이래서 좋아 약간 좀 딸래미 같고 뭐 아니면 여동생 같고 뭐 이러니까 더 챙겨주시려고 하고 너무 너무 따뜻해 어릴 때부터 시장을 좋아했어 약간 진짜 너무 추웠어 야 한번 쌈에 봅시다 완벽해 이제 술 먹을 준비가 완벽해졌어 엄청 부드럽다 음 엄청 부드럽다 음 얘도 맛있네 요게 요게 맛있었거든 약간 명랑 같은 약간 마요? 마요 명랑?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예 요거는 데리야끼의 약간 매운맛 근데 얘는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얘가 맛있어 좋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 와 매번 캠핑 가서 항아리 삼겹살 한번 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 주인 중에 유튜버가 항아리 삼겹살을 캠핑 가서 해 먹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해 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먹네 내가 준비했습니다 나 뜯는 거 너무 좋아하다 난 진짜 고기 중에 뼈에 붙은 고기는 진짜 다 사랑이야 진짜 너무 사랑해 깜짝 놀랬다 깜짝 놀랬다 우와 겁나 바삭해 겉박 촉촉 아 나 속 촉촉 발음이 안 돼 맞는 걸로 해주세요 은흑 그냥 누누이 이야기 하지마 나는 옛날 석기 시대에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 그 닭다리 하나 잡고 막 뜯고 진짜 이렇게 막 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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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너무 좋아 야 벌써 벌써 반병 이상 먹었다 내 사랑 닭고기 우유 소주 한 명만 넣으세요. 감사합니다. 왜 이 쓰레기 왜 이렇게 세게 느껴지지? 동농주가 센나? 동농주를 지금 사발이라고 해야 되나? 한 주전자를 다 먹었으니까 쎘어. 소주가 힘에 부쳐 지금. 나의 아이템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이만큼 남았는데요. 못 먹겠어. 동농주 너무 힘들어. 그리고 아이고야. 술 취한 거 맞아요. 이게 뭔가 주변에 있는 기물을 파손할 때는 술 취한 거 맞아. 체스. 근데 진짜 동농주 너무 세다. 와... 동농주의 후유증. 진짜 맛있었거든? 진짜 맛있었는데 힘들어. 지금 눈이 너무 힘들어. 도저히 못 먹겠어요. 진짜 내가 졌다. 난 졌다. 술에 졌다. 난 못 먹겠다. 그 맛있는 거 다 먹었고 남은 거는 싸가지고 집에서 내일 먹을게요. 안녕.